아 차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차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제 3강으로서 주철제 보일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제 보일러 보시면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첫째 줄에 섹션을 5개에서 18개 정도로 조립을 하여 만드는 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보일러 종류들 보면은 주유소에 있는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탱크로리처럼 되어 있는 이런 원통용 보일러가 있고 그 다음 컨테이너 형식으로 있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수관식 보일러 상부에 증기드럼 하부에 물드럼 이런 식으로 여기는 물이 이만큼 차 있고 여기는 물이 여기까지 차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형식으로 있으면 수관식 보일러 원통용으로 되어 있으면 원통용 보일러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 주철제 보일러는 이 주유소 탱크로리 컨테이너 이런 걸로 쉽게 생각하듯이 주철제 보일러는 식빵을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식빵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나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식빵이 그래서 주철제 보일러는 이렇게 섹션을 조립해서 끼울 수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래서 용량이 좀 모자란다 싶으면 더 갖다 키우면 용량이 커지고 용량이 좀 남아 돈다 싶으면 좀 빼내면은 용량이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할 수 있는 보일러가 이 주철제 보일러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의 압력은 주철제 보일러의 가장 큰 특징이 그 셋째 줄에 있는 저압 난방용이다 라는 것 저압 압력이 낮고 난방용 보일러로 사용한다는 주로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그 밑에 점 3개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온도계 수고계 뭐 이런 게 필요하다 있구요 거기서 반드시 외워야 할 값이 거기 나와 있네요 그 이 주철제 보일러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보일러 일때도 해당하는 거에요 표준 방열량 값 요 표준 방열량 표준 방열량 값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요게 두 가지로 온수 난방일 때 온수 보일러 뭐 이런 식으로 온수 일대와 요 증기 일대 요 두 개의 표준 방열량 값이 있는데 온수는 450 이 되고 증기는 650 이 됩니다 요 값 반드시 외워 주셔야 돼요 단위는 키로 칼로리 퍼 미터 제곱 h 요런 식으로 단위는 똑같습니다 요거 반드시 외워 줘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온수의 표준 방열량 450 증기의 표준 방열량 650 요게 단위까지 다 외우기가 힘드시면은 처음엔 숫자만이라도 꼭 암기를 해주시고 방열량이 온수는 450 증기는 650 숫자만이라도 외워 주시고 이제 여유 되실 때 요 단위까지 외워 주시면 되고요 1시간 동안 1미터 제곱당 450 키로 칼로리는 나와야 온수의 표준 방열량이 된다라는 얘기고 요 증기는 1시간 동안 1미터 제곱당 650 키로 칼로리는 나와야 표준 방열량 값이 되죠 그래서 그거 나중에 이해를 응용한 값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로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요 값을 반드시 외워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거기 주철제 보일러의 종류에 처음에 나와 있는 주철제 보일러의 조합 방법 그거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거기 조합을 전후 조합 전후 그 다음 좌우 좌우 조합 그 다음 맞세움이라고 있죠 거기 맞세움 근데 요 맞세움 뒤에는 항상 두 글자가 더 들어가서 맞세움 무슨 무슨 조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외우는 순서를 이런 식으로 외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앞자만 요렇게 외워 보면 전후 좌우 맞세움 전후 좌우 맞세움 전후 좌우 맞세움 그래서 맞세움 뒤에 전후가 오도록 외워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맞세움 전후 조합 요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철제 보일러 조합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문제 나왔을 때 맞세움 좌우 조합 이렇게 나오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또는 요 전후 좌우 요런 말이 아닌 상하 조합 요런 말 나와도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 전후 좌우 맞세움 전후 좌우 맞세움 맞세움 뒤에 항상 전후가 오게끔 외워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밑에 보면은 이제 주철제 보일러의 장단점 해가지고 장점 단점 나와 있는데 우선 장점의 두 가지 줄거 놉니다 시작에 두 개 섹션의 증감에 따라 용량 조절이 쉽다 용량 조절이 가능하다 넣다 뺐다 섹션 조절을 가능해서 용량을 늘렸다 줄었다 할 수 있고 두 번째 내식성이나 내열성이 우수하다 내식성이라는 얘기는 부식에 견디는 성질 이렇게 부식에 잘 견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내열성이라는 건 열에 강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대신에 단점 단점 보시면은 고압에는 부적당하다 주철이 깨진다 이런 얘기죠 압력이 높아지면은 그래서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주철이 고압에 깨질 수 있다 강도에 약하고 고압에 부적당하다 주철이 갈라진다 이런 얘기죠 다음 그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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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열에 의한 부동팽창으로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 이런 말 나오는데 자 부동팽창이라는 말이 나오죠 부동 부동 움직이지 못한다 부동 그런데 어떡한다 팽창한다 움직이지 못하는데 팽창을 한다 그러면 어떡해요 견디다 견디다 못 견디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균열이 생긴다 금이 가면서 쪼개진다 요게 부동팽창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단점이 있구요 주철제 보일러 가장 중요한 게 저압 보일러로 많이 사용한다 또 표준방열량가 외워 주셔야 되구요 그 다음 그거 조합방법 전후자음화세음 요런거 보시구요 다음 이제 특수보일러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특수보일러에 이제 열매체 보일러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일러에 정의를 할 때 보일러 정의할 때 처음 나오는 말이죠 보일러가 무엇이냐 이렇게 봤을 때 밀폐된 용기 안에 물이나 열매체를 넣고 가열하여 온수 또는 증기를 만들어내는게 보일러인데 거기서 나오는 열매체라는게 이제 여기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열매체보일러 보시면은 첫째 줄에 보면 압력을 올리지 않고 고온의 증기 거기 줄거놉니다 고온의 증기열을 얻기 위해서 고온의 증기열은 얼마정도를 고온으로 보냐면 이 열매체 보일러는 한 350도씨 정도의 증기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은 이제 압력을 올리는 거에 따라 온도가 다르게 되는데 물 보일러에서 나가는 기본적인 온도는 뭐 한 102도 정도 라고 보면은 이건 상당히 높은 열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온의 증기를 얻기 위해 또 그 둘째 줄 중간에 저압에서 고온의 증기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저압에서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즉 살짝만 가열을 해줘도 한 350도 정도의 높은 열을 갖고 있는 증기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연료 소모량도 적고 해서 사용료가 좀 사용나는데 돈이 좀 적게 들어가서 좋은 편이죠 대신에 좀 요게 좀 위험하죠 열매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물을 넣고 사용하기 때문에 뭐 안전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열매체라는 것은 유동물이면서도 독국물이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용을 할 때에는 항상 그 사람이 흡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냄새라도 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벨브나 이런 거를 밀폐 형식으로 해야만 되구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열매체 보일러의 종류가 나오는데 열매체 보일러에서는 딱 세 가지 정도만 알면 됩니다 열매체 보일러에서 그 열매체로 사용하는 종류 보시면은 거기 뭐 다우삼, 수은, 카네코롤, 모빌섬, 세큐리티 이런 거 들어 있죠 종류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구요 수은, 수은, 다우삼, 다우섬이라고 해도 되고 뭐 영어 뭐 A, B 뭐 상관 없습니다 다우삼, 모빌섬, 카네코롤, 세큐리티 요런 것들이 이제 열매체 보일러 안에 요런 것들을 넣고 사용을 하는데 이 보일러 내부에 이런 거 이런 수은, 다우삼, 모빌섬, 카네코롤, 이런 다섯 가지를 그냥 다 때려 넣고 이거 한꺼번에 막 돌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수은을 넣고 사용하면 수은 열매체 보일러, 다우삼을 넣고 사용하면 다우삼 열매체 보일러 이렇게 따로따로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든지 이렇게 막 섞어서 사용하는 건 미숫가루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종류 기본적으로 이 다섯 가지 수은, 다우삼, 모빌섬, 카네코롤, 세큐리티 요런 것들을 넣고 쓰는 보일러가 뭐냐 그러면 열매체 보일러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열매체 보일러에 그 쓰기 위한 장점은 있죠 낮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에서 고온을 얻는다 살짝만 가열을 해도 높은 온도의 증기열을 얻을 수 있게 연료 소비량이 적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장점에 해당하구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사항 안전벨브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안전벨브를 밀폐식으로 해야 된다 라는 거 사람이 마시면 안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안전벨브를 밀폐식으로 해야거나 또는 안전한 장소로 유도할 수 있는 요런 장치들을 해 둬야만 가능하구요 뚜껑으로